저희는 펠로톤이라는 업체입니다. Ride With Me, Izmo라는 브랜드로 자전거 의류 및 악세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디지털 프린트를 기반으로 악세사리류, 기프트류, 안경 케이스, 안경 클리너를 제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계 12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캐주얼한 스타일의 자전거 의류, 팬츠, 그리고 기능성 비치타올류를 제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디자인들이나 어떤 전체적인 컨셉이 이런 안경, 주얼리, 그리고 패션, 그리고 기능성과 접목되어서 자전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경을 제조하는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저희 의류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캐주얼한 스타일의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을 이번에 런칭하게 됐습니다.